잠시만요. 샤워기예요. 샤워기? 예. 하지만 샤워를 할 때 보통 수돗꼭지에 손을 대지 샤워기에 손을 댈 일은 거의 없잖아요. 자 만약에 눈을 감고 머리를 감고 있었다면? 물기가 많은 샤워실에서 감전은 치명적이야. 또한 물기가 많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오고 나간 화장재국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것인데 이수정의 경우는 작지만 확실하게 남아있어. 이수정의 사인은 일렉트로 큐전. 감전사야. 그렇다면 타살이란 건가요? però